이 공판에 이 공판에 이 넓이 마지막에 목격을 할 수 있는 이 심사는 어깨가 죽을 수 있는 이 심사는 어깨가 죽을 수 있는 어깨가 죽을 수 있는 그렇죠 어깨가 죽을 수 있다 어깨가 죽을 수 있다 절대 이렇게 치지 마세요 다시 태강에 있어야지 바깥쪽도 때리고 가운데도 때리고 몸쪽도 때려요 최대한 빠르게 빵 던져 멀리 그렇지 한 번에 그렇지 밀고 있어 전 한금만 그렇지